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니티 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글에 들어와서 유니티를 접촉을 한 다음에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일단 오른쪽 스크롤바를 쭉 내려서 맨 밑에 시야단에 다운로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아카이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좀 접속이 잘 안되고 있는데 유니티 다운로드 아카이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부터 유니티 3.x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왼쪽에는 유니티 2022.x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회사마다 또는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단에 있는 LTS 릴리즈 버전 롱텀 서비스 유니티에서 장기적으로 버그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나 또는 신규 프로젝트를 출시까지 라이브까지 할 예정이면 이 롱텀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실제로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면 이쪽에서 장기 지원 버전에서 지금 현재는 2021.3.8 버전이 가장 라이브 버전이다 라고 나와있고 여기서 윈도우면 윈도우 에디터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면 LTS 버전을 설치해서 개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